두께는 얇게, 분리는 많이 시켜서 대회전 돌려야지 키스 조심 아 키스는 안나겠지쥬 키스 조심하라니까는 오호오메 들어갈 뻔했네 미안해유 이번엔 더블 칠게요 없는 공도 만들어 친다고 그래, 한번 해보소 횡단 변신 못 맞췄지롱 흠, 개정확히 가네 더블이나 횡단이나 한 끗 차이긴 한데 그래도 미안해유 갑자기 이 병XX야 살짝 끌어서 뒤돌 쳐야지 아이식 아 오메 이거 미리 미안합니다 잉 잉? 인사까지 했는데 안 들어가서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진짜 아까워 죽겄네 으아아아아아악 왓? 오마이갓 초나미? 제발 하아앗 아니 두드드드드드드드 헹 흠 으아앗 흠 으아앗 음 어째야스까잉 미안합니다잉 어아앗 으아앗 아직 안되면 어흑 힝 엥? 호오메 이어 넣어용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썰이? 누굽니까어어어 누굽니까? 아이고 미안합니다 잉 어이 강프로 나 뭐 칠까? 대외전 대금식만 해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? 그래 잉 그냥 바로 칠게 얼른 끝내고 술이나 얻어 먹으러 가세 잉? 아님 뭐 치신거요? 제목이 뭡니다 술이 이미 취하셨구만요 어? 설마 이거 됐다 아이씨 나이스 쩔쩔 잘치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